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담임 목사직의 세습이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근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각을 받고 계신 자유는 실은 예전에 이미 제가 다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세반년 세미나에서도 발표했었고 같은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제 책에 조직신학과 무표현장이라는 책에 이미 다 게재했던 글입니다. 오늘은 그 글을 오히려 압축해서 20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성이라면 교회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담임 목사직의 세습은 교회의 주님의 주권을 부장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특정 목회자와 그 가문이 교회의 주권을 차지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임 목사직 세습은 흔히 카리스마적인 목회자가 많이 부러운 대형 교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유기적 공동체이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자발적 결사 Voluntary Association 같이 보이고 혹은 심지어 하나의 거대한 사설 기업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카리스마적인 목회자는 그 교회가 자신이 자수성가에서 이룩한 자신의 공적이고 자신의 소인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이 물려주는 것을 대하여 아깝고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기독교 협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표방하고 그리스도의 보험을 선포하여 이루어진 교회라면 그들의 외형적 형체가 설사 자발적 결사가 지고일지라도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여 거기에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목회자와 교인들의 겸손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진정 주님의 종처럼 나는 무익한 존재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고 임기를 바쳤으면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물러봐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지들과 세수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교회가 신앙고백을 발표하면서 교회의 특징적인 표지들을 담아서 발표했었는데 주 381년 발표된 니키아 콘스탄티노플 심조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표진들이 교회의 중요하고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하나의 서술적 선포이기도 하고 인디카티브죠. 또한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 그것을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도록 살아가라 또한 하나의 명정적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담위목사직 세습은 이 네 가지 표진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교회의 담위목사직 세습은 교회의 일치성을 훼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몇 줄 내려가서 교회의 하나되면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이루는 공동체의 일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위목사직 세습은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고 교회 안에 분쟁과 분녀를 이야기합니다. 세습에 성공한 교회들은 평등한 지체들의 일치적 평등한 지체들의 일치성이 아니라 위계질서적이며 흑일적인 일치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특정교회의 담위목사직 세습은 다른 교회나 사회가 뭐라 하든 다른 교회야 어찌됐든 자신들의 교회는 좋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라는 식의 지극히 개교회주의적인 발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위목사직 세습은 교회의 거룩성을 해소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물론 그것은 크리스토께서 구속하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위목사직을 세습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은 속댐으로 왜곡되고 거룩한 성김의 증후는 지배하고 불림하는 권력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담위목사직 세습은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카톨릭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로마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의 카톨릭이라는 말은 헬라의 카타와 홀로스 합성에서 적은 말이고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의 전체성 혹은 우주성 혹은 보편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신약성경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지역에 있는 지교회를 나타낼 때도 쓰이지만 또한 이 전체의 우주적인 교회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지역에 존재하더라도 그 성격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며 공공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정인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특정인들의 이익과 권력에 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또한 공공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당목사 세습은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해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일이며 또한 교회를 사적단체로 만들어 사사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는 일은 전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일이고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들만의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고 뭐를 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외부에서는 담명국사 세습이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며 선교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는 더욱 잘 성장하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공적 경력에서 교회의 존재 가치와 신뢰를 더욱 상실하게 만들고 보금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교회는 보편성과 공공성을 상실한 그들만의 교회가 되고 다른 교회들 즉 전체로서의 교회는 신뢰성을 더욱 상실하고 오히려 선교회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들만의 교회에서는 모든 권력이 담명국사에게 집중됨으로써 결국 교회가 단순히 교인 각자의 정신적 사사화인 모습에서 더 나아가 특정이나 특정 가문을 위한 사사화의 길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상실한 대교회주의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담명국사에게 세습은 교회의 사도성을 해소합니다. 교회는 사도정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도들이 전해진 그리스도의 보금을 기초하였으며 그 보금을 계속해서 선포하도록 보냈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담명국사에게 세습은 결과적으로 특정 가문의 목회자만이 그 교회에서 보금을 설교할 수 있게 만들므로써 교회를 사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특정 가문의 사적인 단체로 변질시킵니다. 세 번째 교직자 소명론 혹은 청빙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담명국사의 세습에 대한 비판이 맹렬하게 일어나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세습이라고 불러서는 안되고 교육자 청빙이라고 봐야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칼링은 교육자가 정식으로 세움받는데 있어서 두 가지 것을 말하는데 하나는 내적 소명과 다른 하나는 외적 소명입니다. 먼저 내적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면 목사의 자녀가 다시 목사로 부른받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담명 목사직을 세습하는 교회의 모든 목사들이 과연 그 부친이 사역하던 바로 그 교회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진실한 내적 소명이 있는가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교회 그 자리로 부르셨다기보다는 극히 인간적이고 사적인 동기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외적 소명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세습을 감행하는 교회들은 흔히 그 결정과정이 절차장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언론 매체를 보도를 보면 세습한 교회들의 결정과정에 여러가지 불법과 탈법과 이런 사례들이 있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 후보자들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청빙인가 또한 외부인 후보자가 있어도 아들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되는 부친의 카리스마적인 영향력에 후원을 받고 있는데 과연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가 또한 세습이 예상되는 자녀가 이미 그 교회안에서 교육자로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지를 받고 있다면 설사 외국인 후보자가 있더라도 과연 동등한 심사가 가능한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직 세습과 담임 목사직 세습입니다. 어떤 사람들 구약시대 제사장은 세습직이었기 때문에 목사도 제사장이라서 세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과 래비인들은 사실은 세습되는 직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와서는 이제 어떤 특정 개빙의 사람들만이 특정 무리의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름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희생 제사장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진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루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희생 제사로서의 속죄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각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제사고 서로 선비고 나누는 사랑의 제사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는 목사에게만 맡겨린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일이고 따라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종교계획자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의 희생제사로서의 미사를 집전하는 계급적 제사장직에 반대하면서 전신자 제사장론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볼 것은 제사장직이 세습되던 구약시대에도 제사장 가문은 생업에 기반이 되는 토지를 기업으로 소유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대를 이어가는 것은 권력과 이익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른복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사회적으로도 이런 일은 상실 이하의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강행한다면 교회의 신뢰성을 더욱 실추시킬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보금전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고 교회라든지 사회에서 소음과 빛이 되는 대역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심학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기 전에 잠깐 이 문제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에 말해서 한 말씀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1강에서 세습을 금지한 헌법 조항이 위헌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세습금지 조항이 위헌인가 위헌이라고 말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위헌이라는 용어 자체가 헌법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에 종속되는 법률이나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심사해서 재판해서 이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습금지 조항은 그 자체가 헌법 조항입니다. 헌법조항이 위헌이라는 건 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라는 말은 어불성석이고요. 그리고 헌법위헌에게 우리 교단 헌법이 그런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부여하지도 않았고 우리 교단 헌법위헌의 기능은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석하고 꼭 예정을 제안할 수는 있는데 무엇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아무도 권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습방기 조항이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인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행 우리 교단 헌법 정지편 28조 6항이 세습금지 조항 그 조항이 지교회와 개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교회와 교인의 기본권 본능이 지켜져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기본권이라고 할지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우리 국가헌법 대한민국헌법 37조 2항 내면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교당 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 조항은 담임 목사직 세습이 처리할 수 있는 공교회에 대한 대의를 막기 위해서 총회가 제정하였고 노회 수의 과정까지 거쳐서 공포된 정당한 헌법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이 지교회나 교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기본권을 일부 제한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조항 외에도 권교당 헌법이 기본권을 제한한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조 2항인데 타국 시민권자는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이 위헌이라고 혹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헌법 26조 목사의 자격을 세례받은 지 7년 지나야 하고 30세 이상 되어야 하고 목사 고시 합격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침례교회도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의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 필요 없습니다. 개교회가 원하면 그 사람을 반수해서 목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중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중의 결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회중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로회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회중주의인 건 우리의 정치체제가 아니고 우리 교단 헌법의 정치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목사의 조건들을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또 27조 3항에 두 목사는 그 해당 교회의 다른 목사직을 승계할 수 없죠. 직접 2년 이상 사임하면 2년 이상 되어야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권 침해죠. 그러나 아직 아무도 이런 조항들이 기본권 침해라고 들고 나온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기본권 제안은 반드시 재판을 필요로 하는가 사실은 헌법 권식편 4조에 보면 재판의 원칙은 죄발을 범한 자의 재판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재판 통해 밝히고 벌을 주기 위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식편 4조 1장은 그 죄를 15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교단 총회가 당목사 집 세습이 초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설치한 하나의 세습금지조항은 우리 교단 총회가 세습이 초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설치한 하나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특정인의 잘못된 행위가 특정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벌을 줄 때는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정책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조항에다가 설치한 일반적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헌법이 정한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헌법을 위배해서 당목사 집 세습을 강행한 것은 위에 열고한 15가지 죄 중에 하나, 4조 2항인데요. 총회 헌법 또는 죄의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행한 교회나 어떤 개인에 대해서 교회가 벌을 주려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개적인 공론회장에서 비판을 불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벌주는 어떤 결정을 이룬 자상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워스드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 양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인데요. 이것이 세습금지 조항에 반대가 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스드민스터 신앙고백의 20장은 신자의 자유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제1절은 율법의 정지와 죽음으로부터 노예적 공포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인간적 교리와 개명으로부터 자유라고 하고 종교계의 당시에 로마천주교회와 국가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법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양심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제3절은 신자의 자유를 핑계로 방종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4절은 신자의 자유를 핑계로 정당하게 세워진 수속적이거나 교회적 권력을 행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제정되고 선포된 총회 헌법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워스드민스터 신앙고백의 20장의 교리적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거꾸로죠. 이상으로 당목사 집 세습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문제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